나이가 들면 키우기 어려운 근육을 젊었을 때 미리 모아놓는다는 의미에서 근테크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거죠.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식품들을 많이 찾는데 과도한 섭취는 변비나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불끈불끈 근육을 뽐내는 청년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지어집니다. 근육량을 늘리려 최근 주 4일 운동을 시작한 31살 김도영 씨는 단백질 식품도 잊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. 운동 직후 곧바로 단백질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. 끝나자마자 와서 먹고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너무 좋지 않나.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챙겨서 마시더라고요. 젊을 때 근육을 최대한 만들어 노후 건강을 대비하는 이른바 근테크 열풍과 함께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나 통풍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근육량은 30대의 최대치에 도달하는데요.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해 미리 근육을 모아놓겠다며 무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킬로그램당 0.8에서 1.0그램 정도를 권하는데 근육을 좀 불릴 때는 한 1.2그램까지 높여가지고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. 단백질에 비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.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.